근데 개별적으로 내가 주식을 선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없느냐. 그러면 홍진채 대표님은 투자를 계속 정말 잘하셔야 되잖아요. 기법을 정말 날카롭게 다듬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하고 계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020년에 홍진채 대표님은? 컨트롤 공부하고 있고요. 코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없다는 건 늘 핑계이긴 하죠. 공대생이셨죠. 네. 그래서 배우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워낙에 쉽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굳이 공대를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최근은 몇 년간이 제 경험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법이 추가된다고 해서 내 성과가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2003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군대를 갔었고 그 기간 동안은 주식 매매를 못하니까 그냥 책만 엄청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가격이라는 게 이러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구나. 그런 거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식으로 이사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업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좀 다른 분들과는 좀 제가 다른 형태로 사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한 5년, 6년 지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고 방식과 재사고 방식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바랬던 거는 일단은 그 이전에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공부했던 거는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공돌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로서 아마추어로서 공부했던 것들이고 업계에서 프로페셔널들은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걸 많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시장에 다른 수많은 기관이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그 각각의 투자 방식들이 다 다른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 이건 내가 소홀했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캐치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시장에 되게 미세한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보력의 싸움이 되고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가의 싸움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승률이 반반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은 기관대 기관의 싸움이면은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이 매매를 하면은 뭐 잠깐 빠르면 이기고 잠깐 늦으면 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익을 보는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원칙들은 그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그 이전에 제가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했던 여러 가지 원칙들 사실 그 원칙들도 그 어마어마한 대가들이 알려준 원칙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얻은 업계에서의 경험들과 조화를 시켰을 때 다시 또 좋은 성과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심탈레비 비아 네거티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비아 포지티바라는 거는 뭔가를 추가해서 더 성과를 개선시키는 거고 비아 네거티바는 안 좋은 걸 빼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덜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아 건강이 요즘에 안 좋아졌는데 그럼 보약을 먹어야겠다. 보약이나 어떤 건강 보조제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 뭐 좋아지긴 하겠지만 술 담배 안 내야죠. 그러니까요. 술 담배를 끊으면은 되게 높은 확률로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비아 네거티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 하루 했던 행위 중에서 수익률에 도움되는 행위와 도움이 안 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사실 대부분의 매매는 정보 취득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떤 매매를 할 땐 정말 내가 나의 투자 원칙에 맞고 이 투자 원칙이라 함은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원칙들이죠. 이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내가 오늘 하루 한 건가 라는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았었고 한때 그래서 그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성과가 다시 좋아지고 이런 경험들을 사실 여러 번 여러 사이클 반복이 됐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항상 되게 위험한 게 내가 이제는 주식을 좀 알겠다 할 때 마장창창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옛날에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도 잘한 게 아니죠. 옛날에도 다 운이 많이 섞여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안 좋은 성과가 나고 있더라도 여기에도 어느 정도 운이 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가 그 현명한 투자자 얘기하러 나와서 나심탈렙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다뤘었어요. 듣지 말아도. 그 책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내가 이 상황을 천번, 만번 반복했을 때 몇 번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혹은 천번의 결과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다 합산했을 때 얼마가 될 것 같냐 이런 관점으로 나의 오늘 하루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그럼 여기에 운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좀 요행을 바라고 매매를 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땐 요즘에 퀀트를 공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퀀트는 기본적으로 백테스트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주식을 사거나 혹은 팔았을 때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였을까 뭐 경험적으로는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까지 저는 살아남았으니까 뭐 되게 무의미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건데 좀 내 의사결정을 하나씩 숫자로 검증을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좀 더 세부적인 단위까지 숫자로 검증을 해보다 보면 좀 더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가 더 태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는 책이라고 또 벤자민 그레이엄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초보자들이 읽는 책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권하시나요? 초보자들에게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라는 책이 있어요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책이고 아까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드릴 때 제가 자산배분이라는 언급을 먼저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개별 자산군들 중에서 어떤 특정 자산을 픽해야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요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통 그렇잖아요 부동산 하면 저는 전혀 잘 모르긴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입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임장은 어떻게 다니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주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고 재무제표는 어떤 식으로 봐야 하고 PER, PBR은 무엇이며 등등등 그러니까 어떤 개별 에셋을 내가 픽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것부터 일단 공부를 하는데 물론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거는 탑다운 레벨에서 우리가 자산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채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행위를 해야겠다 재테크 안 하면 평생 월급 받아서 집 한 채 못 사는데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재테크는 뭘로 하지? 주식, 부동산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투자라는 행위는 혹은 재테크라는 행위는 옵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게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뭘 하고 싶으면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인 건데 자산배분의 관점에서는 사실 누구나 어떤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그 위험한 재테크 이런 거 안 해 나는 그냥 예금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원화 예금에 내 자산을 100% 배분한다 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원화 베이스니까 환율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원달러가 뭐 1500원이 갔다 1500원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해외여행을 갈 때 굉장히 슬퍼지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어떤 수입 물건을 살 때 또 굉장히 슬퍼지겠죠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굉장히 저금리로 그리고 은행은 그렇게 나에게서 빌려간 돈으로 대출 행위를 하면서 고마신의 이사를 받아가잖아요 물론 금융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마진으로 은행에 빌려줬는데 그럼 이게 또 확실하게 원금 보장이 되느냐 은행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금자 보호가 있긴 하지만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돌려받기도 되게 힘든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런 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확실한 거는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구매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워렌 버핏 바이블의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구매력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더 나은 구매력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현재 내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한 개를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소유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준 거잖아요 그 누군가는 이 100만 원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하겠죠 그 구매력을 나는 이전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 이 행위의 대가로 5년 동안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5년 후에는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어떤 금액을 통해서 나는 아이폰 두 개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의 가격이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두 배로 올랐는데 아이폰 한 대가 300만 원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구매력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럼 예금, 현금이라는 거는 구매력의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구매력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투자자산인 거죠 설득되네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는 예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자산배분의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구매력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자산배분이라는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배분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산은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그게 물려받은 돈이건 내가 번 돈이건 간에 그럼 이 자산을 어떤 형태로건 소유를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은 누구나가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하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이건 채권이건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을 배분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자산배분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주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재밌는 자산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산은 반드시 일부는 편입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채권을 선호해서 채권을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기에 10%만 주식을 섞으면 위험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는 채권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주식이 너무 좋아 라고 주식만 100% 하는 사람보다 여기에 주식 90에 채권 10%만 섞으면 수익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험은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란 자산은 어쨌거나 필요한 자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좀 전에도 이런 언급을 드렸지만 항상 위험 대비 보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위험이라는 거는 보통 변동성 매일매일 가격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변동성으로 위험이 측정이 되는데 일단 일간 변동성이라는 게 정말 위험을 잘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요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재밌는 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 대비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만약에 주식 인덱스의 경우에 1년간 사서 보유했을 경우에 수익이 한 10%, 20% 나기도 하고 손실이 한 10%, 20% 나기도 하고 손실의 빈도도 크고 손실의 폭도 커요 그러면 다른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에셋 대비해서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은 그런 자산이 되는데 만약에 보유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손실나는 구간이 확 줄어들고 그 손실의 폭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S&P 기준이긴 한데 코스피 기준에도 아주 장기로 가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투자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손실나는 구간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수익은 8에서 10% 정도가 나요 그냥 30년 보유하기만 하면 만약에 여기서 30년이라는 글자를 빼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실 거의 사기 같은 자산이 되는 거죠 손실은 안 보는데 수익은 8%, 연환산으로 8%, 10%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자산인 거죠 그냥 보유만 오래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또 함정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게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라고 무작정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례로 든 차트는 미국의 1915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의 85년간 지금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 정도 기간을 조사한 차트인데 자, 이 기간 동안 뭐가 없었을까요? 전쟁? 전쟁 있었죠 2차 대전에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네 무언가 망가지지 않은 계속 생존해온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지? 기업이 있었나요? 네, 기업, 그쵸 뭐가 없었냐고요? 특정 기업은 망하긴 했겠지만 기업이라는 시스템은 존재했죠 네 여기서 기업은 보통 어떤 형태죠?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태죠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자,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았죠 아,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았다 네, 자본주의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양극화가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의 부익부, 빈익비는 주식 지분가치의 상승이라는 형태로 보통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를 해야만 이 자본주의의 이런 슬픈 현실로부터 우리를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개별 자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되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가 누군가는 알 수 있겠지만 다수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러면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거는 대체로 지분가치의 차등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 지분가치의 차등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ETF라는 상품이 있죠 ETF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만큼 자본주의의 양극화가 되는 만큼 어쨌거나 내 자산의 일부도 거기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초보자 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냐라는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산 중에 주식을 배분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개별적으로 주식을 선정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자 하는 시도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일부는 편입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ETF를 사면 근데 여기에서 ETF가 한국에만 국한된 ETF를 사면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협소한 벤치마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는 MSCI의 ACWI라고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 주요 기업들을 다 편입하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아이쉐어즈 MSCI, ACWI라는 상품이 있고 한국에도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벵가드에서 내놓은 VTI라고 벵가드 토탈 인덱스 그런 ETF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편입을 해놓으시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은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그 정도 노력만 기울여도 자본시장, 자본주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혹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내가 주식을 선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없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 또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그 자산배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내가 자산배분을 통해서 연간 꾸준히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라는 퍼센트가 있을 거고 보통은 미드 싱글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드 싱글를 하면 한 4%에서 6%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월간 소득이 나오죠 월간 내가 쓸 수 있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어? 나 은퇴 못하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자산배분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더라도 내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라는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자산배분이 제시가 되는 건데 자산배분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 나는 초과 수익을 내야 되네? 라는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어? 이제 빠종 선생님의 부동산이라던가 혹은 뭐 이런 주식 공부들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개념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혹은 미스터마켓이라는 개념 이 상당히 유용하기는 해요 좀 그나마 좀 덜 손해보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음... 그것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긴 그렇고 개별 시행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게 일단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내 사고 방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어떤 기법과 어떤 매크로 환경이나 국제정세나 기업 분석이나 뭘 공부하더라도 내 성과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벵그레엄 선생님의 이런 방법 이런 태도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시도를 하다 보면 틀리긴 틀릴 거예요 좀 안 좋은 성과가 나오긴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은 이게 한번 접근을 해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주식을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얘기가 나오는데 절충은 없다 벤자민 그레엄 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없냐 이렇게 막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 방어적인 투자자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의 차이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또 여쭤보고 싶고요 2부에도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20장이 안전마진인데 안전마진 개념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채를 읽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2부에서 꼭 좀 상세하게 진짜 요즘은 퍼가 높아도 계속 오르는 주식이 있고 퍼가 낮아도 또 오르는 주식이 있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안전마진을 또 생각할 수 있나 이게 너무 어려워요 퍼가 뭔지는 알아요? 퍼가 PR이에요 퍼가피런 귀 not 대하 뭐 쫙 포 에 감사합니다.